아미랑 좋은 추억 보낼 수 있게 막 그런 꿈을 꾸었는데요 저 지금 이상 받고 지금 제가 소감하는 게 꿈인 것 같습니다 너무 떨려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를 이상으로 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까지 좋은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미분들 정말 보러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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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